안녕하세요. 6학년 영어 단어, 요것만 알고 가자의 장소 주제 단어입니다.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1단계, 영어 단어와 뜻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. 슈퍼마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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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스테이션 주유소 가스테이션 주유소 시티 헐 시청 시티 헐 시청 파마시 약국 파마시 약국 에어포트 공항 에어포트 공항 팩토리 공장 팩토리 공장 호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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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이커리 빵집 베이커리 빵집 주 동물원 주 동물원 그로서리 식료품점 그로서리 식료품점 2단계 영어 스펠링을 읽고 뜻을 말해보세요.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슈퍼마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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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청 시청 파마시 약국 약국 에어포트 공항 식료품점 공항 factory 공항 공장 factory hotel hotel 호텔 호텔 주 동물원 그로서리 스토어 식료품점 3단계 그림을 보고 영어 단어와 뜻을 이야기해보세요.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슈퍼마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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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유소 시티홀 시청 시티홀 약국 에어포트, 공항 Factory, 공장 Hotel, 호텔 Factory, 빵집 Zoo, 동물원 Grocer store, 식료품점 이상으로 장소 단어 학습이 끝났습니다.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싶은 학생들은 영상을 다시 듣고 공부하세요.